성산대교남단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지하로 한번 가볼까요? 서부간선도로 한번 타고 통과해 보겠습니다. 저녁을 SNS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백미터와 80킬로미터 구간판속시점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장난아이네. 서부간선도로 진입하기 힘듭니다. 평소에도 겁나게 막히는데 여기 지하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막히네요. 지금 중간에 있는 차이 2차 장악팩이 타이밍과 4차 장악iss점이 좌우 1차 장악했습니다. 비 сот같은 조정차장 분들을 세우고 2차 장악하니 서부간선을 구입해보았어요. 서부간선을 구입해보았습니다. 오늘이 가방에서 만나요. 서버 간성도로 진입 버티가 무장이 힘듭니다. 경주에도 겁나게 막히던데 인치로 진입을 해야하는데 굉장히 멋지네요. 장모님 괜찮으신거지? 얼굴을 왜 다쳤을까? 장모님 그래도 안색 나쁘진 않네 오히려 더 나아지신거 같네 처음에는 맥없이 많이 앉아있던거 같은데 사진보니까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딘데 지금? 아직 뭐 탔는데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 3시인데 1시간 반 걸리지? 1시간 50분? 1시간 50분? 알아서 감사합니다.